오늘은 지시어 유형 두 번째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지시어가 지문 속에 등장하는 경우죠 이때 보통 지시어 다음에 명사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명사가 지칭할 수 있는 대상이 앞에 나오지 않고 위에 박스에 등장을 하게 돼서 연결이 되는 그런 문제인데 최근에는 단순하게 여기 있는 명사가 위에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여기 있는 이 명사가 박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박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될 때 대략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경우는 이 박스에 있는 주어 동사 여기에서 이 동사 부분이 아래에 있는 지시어 다음에 있는 명사 부분으로 명사화 돼서 내려오는 경우에요 예를 들자면 어떤 과학자가 대디할 결론을 내렸다라는 이야기가 박스에 나왔을 때 이 명사에서 이러한 결론이라고 하면서 이 동사 부분을 받아주는 거죠 그리고 뒤에서 이제 이 동사 부분에서 새로운 흐름을 추가하게 돼요 이런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유사한 단어들을 주질 않아요 유사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게 되고 이 구체적인 설명을 지시어 명사가 받게 되는데 이때가 좀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글을 읽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이 두 번째 유형에서 당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평상실 때 수능 영어 공부를 하실 때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학생들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평상실 때 깊게 생각하는 습관이 없어요 대부분 문제만 풀어와서 그 문제가 어떤 식으로 풀려가는지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이해하고 이해하면 거기에서 그냥 끝나요 집에 가서 그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돌려보면서 그리고 직접 해석도 해보면서 글의 내용도 이해를 해보면서 직접 글을 읽고 문제를 풀다가 정답이 도출이 되는 그 감각, 그 느낌 그 느낌을 채화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연습이 결여된 상태에서 그냥 특정 강의에만 의존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런 질문들을 해요 선생님이 풀어주시는 거를 보면 이해가 되는데 혼자서 문제 적용하려고 그러면 하나도 안 보인다 항상 시험 끝나고 나서 선생님 설명 들으면 아 맞다 이게 그 유형이었지 이 생각만 든다는 거예요 그게 평상실 때 수능 영어 문제를 보면서 지문을 직접 한 개 한 개 읽어보면서 정답이 도출되는 느낌 이 유형에서는 지시어담의 명사가 앞에 내용이랑 연결되지 않아서 균열이 발생되는 그 느낌적 감각 이거를 직접 읽으면서 채화하려는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강의를 통해서 같이 읽고 하나하나 실전처럼 실전에서 글을 읽을 때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으면서 정답이 도출되는 그 감각 그 감각을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고3 평가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최근 기출 문제죠 박스를 먼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박스 분석도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이 박스를 자세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분석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게 시간을 들여서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글을 읽고 나면 머릿속에 그냥 빠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평상시 때 글을 읽고 정리하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겠죠 이 박스를 봤을 때 지금 not until 구문이 보여요 it was not until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that이 보이는데 not until 구문 해석법은 a까지 b가 아니었다 즉 a가 되고 나서야 b를 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최근이 되어서야 과학자들이 이해를 하게 됐다라고 나와 있죠 come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게 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뭐뭐 하게 되다라는 표현을 아주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무언가 시작이 됨을 알리는 표현이죠 이 부분에 대한 과학자들의 이해에 대한 소개는 여기가 처음 등장을 하는 부분이 될 거고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관계들의 이해를 하게 됐는데 물질들의 구조적인 요소들과 그리고 물질들의 속성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주어에 과학자들이 등장을 했죠 그리고 이 동사 뒷부분에서 과학자들이 무엇을 이해하게 됐는지를 소개하고 있고 그걸 이해한 시점이 상대적으로 최근이다 시간의 배경도 함께 알려주고 있네요 이 뒷부분은 혹시 기억하기 어렵다면 물질과 관련된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됐겠지 뭐 하고 일단은 내려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물질이라는 키워드가 사용됐다라는 사실 일단 그거를 기억해 주시고 조금 더 확장한다면 구조적인 요소들과 물질들의 속성 간의 관계들이 이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구조라는 표현하고 속성이라는 표현도 눈도장 찍어 두시고 그리고 내려가시면 더 좋겠죠 평상시에 공부할 때 이렇게 딱 한 문장을 이해하고 나서 이걸 가리고 안 보고 떠올려서 설명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격생들에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 공부할 때는 항상 내가 보고 있는 책에서 시선을 뗀 다음에 내가 방금 전에 책에서 봤던 내용들을 머릿속에서 떠올리려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야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빠르게 정보를 집어넣고 작업 기억 속에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담는 훈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필요할 때 연상할 수 있는 연상의 트리거 역할을 하는 키워드들 역시 좀 더 강하게 머릿속에 각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박스 부분을 해석을 하고 나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빠르게 이거를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평상시 때 공부할 때 이 부분 딱 읽고 가리고 좀 전에 박스에서 과학자들이 최근에 들어서야 무언가를 이해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고 이해한 건 물질의 구조적 요소와 물질의 속성 사이의 관계를 이해했어 라고 말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좀 버벅거리고 방금 본 건데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서 좌절도 하고 할 거예요 계속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빠르게 머릿속에 많은 양의 정보를 담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쌤이랑 같이 공부한 학생들은 따로 반드시 혼자서 공부할 때 천천히 이렇게 한 문장 읽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 문장을 가리고 머릿속에 떠올려서 혼자서 설명해 보고 이 훈련을 굉장히 많이 시키는 편입니다 그렇게 쓸 때 문제 풀 때 놓치지 않고 정보들을 머릿속에 빠르게 담을 수 있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아래를 읽어 볼 텐데 주어자를 가장 최초의 인류들이 등장을 하죠 여기 물질이라는 소재도 보이죠 인류들이 오로지 아주 제한된 양의 물질들에만 접근을 해서 그 물질들을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물질들은 어떤 물질들이냐면 자연에서 발생하는 물질들이죠 돌이나 나무나 진흙이나 스킨은 가죽이에요 가죽 등등등 이런 것들이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읽고 머릿속에서 잠깐 정리를 한 다음에 안 보고 떠올려 보세요 한번 직접 해 보세요 그렇죠 초기 인류가 제한된 수의 물질을 가지고 있었다 제한된 수의 물질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물질은 자연에서 발생한 물질이죠 우리가 박스에서 정리했던 내용하고 연결될 어떤 키워드들은 물질밖에 없죠 아직은 연결될 만한 그런 연결고리들이 없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서 대명사가 나왔습니다 이 대명사 나오면 항상 앞에 나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럼 이 데이는 앞에 나와 있는 이 초기 인류들이겠죠 그들이 기술들을 발견을 했대요 여기서는 기술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요 그럼 이 기술이 어떤 기술인데 물질들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이 물질들은 특징들을 갖고 있는 속성들을 갖고 있는 그런 물질들이었는데 이 자연에서 탄생하게 되는 그런 물질들의 속성보다 더 월등한 속성들을 갖고 있는 물질들이었다고요 여기서 지금 중점적인 소재가 바뀌죠 이 앞에서는 자연에서 발생된 물질들 아주 제한적으로 그 물질들을 이용했다고 나왔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게 되고 자연에 있는 그런 물질들의 속성보다 훨씬 더 월등한 속성을 갖고 있는 물질들을 만들어낼 기술을 가지게 됐다 인류가 자 이 새로운 물질들은 도자기나 또는 다양한 금속 같은 물질들이었네요 자 여기까지 읽어보면 뭔가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죠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설명하고 있어요 인간들이 이용하는 물질의 변화죠 자 우리 박스에 나와 있었던 이 시간은 최근이었죠 그래서 이 시간의 경과가 쭉 설명이 되다가 최근으로 연결이 될 텐데 그 지점을 기다려야 되고요 자 나열의 연결사가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나열 연결사가 나오면 같은 방향 새로운 내용이 시작 방향은 같지만 세부 내용은 다르죠 그리고 그 세부 내용은 새롭게 나열의 연결사가 있는 부분에서 소개가 되는 거예요 자 더군다나 데디아가 발견이 됐는데 어떤 특정한 물질의 속성들이 열처리를 통해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이 됐대요 그리고 다른 물질들을 추가함으로써 특정 물질의 속성들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럼 몇 가지 읽고 나면 인류가 물질의 속성까지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직은 위에서 나왔던 물질들의 구조적 요소하고 물질의 특성 간의 관계를 이해한 부분하고 연결될 만한 키워드는 아직 없죠 인간들이 자연에서 존재하는 물질들의 속성보다 월등한 속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지고 있는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발견을 했고 인간들이 발견한 거 첫 번째 그 다음 발견한 거 두 번째가 나열되게 되죠 그리고 그 속성들을 특정 물질의 속성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기 지시어가 나오죠 이 시기에서 물질들의 이용이 주어에 나와 있어요 항상 주어를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물질들의 이용이라는 소재는 여기 지금 처음 등장했죠? 새로운 소재가 처음 등장할 때 그 새로 등장한 소재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물질들의 이용 문제가 완전히 특정한 선택 과정이었다 선택 과정이라는 게 뭔데 뒤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involve가 나왔을 때 또는 include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때 앞에 설명한 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적 설명을 할 때 사용되는 표현들이에요 앞에서 지금 필자가 이야기한 선택의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설명해 주고 있죠 결정하는 과정인데 뒤에 보면 여기부터 여기를 가로 치셔야 되고 이 부분을 결정하는 거예요 항상 동사 다음에 전치사 명사가 끼고 나서 그리고 목적어가 뒤쪽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독해하실 때 이 부분 처리 잘 하셔야 되고 그럼 결정하는데 하나의 가장 최고의 것을 결정을 하는 거죠 어디에서? 주어진 다소 제한적인 물질들로부터 그러니까 제한적인 물질로부터 최고의 물질을 결정을 하는 그런 선별 과정을 거쳐서 물질을 이용하게 됐다는 이야기죠 어떤 최고의 것을 결정을 하는데 그것의 특징을 기반으로 사용에 가장 적합한 물질을 선별해서 그 물질을 이용하게 됐다고 해요 아직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소재와 관련된 정보들이 아직 없어요 그런데 지금 4번 다음에 이 지식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에서 대충 앞에 뭐 이게 이 지식이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항상 주어와 그 다음에 동사 부분을 정확하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강조를 하죠 자 앞에는 물질들의 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설명을 했어요 인류가 자연에 있는 물질보다 우월한 특징을 갖고 있는 물질을 개발해 낼 수 있는 그런 기술도 발견해 냈고 그리고 열을 가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물질들을 추가를 해서 특정 물질의 속성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죠 그리고 이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물질을 선별해서 물질을 이용을 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어떤 특정한 지식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리고 뒤에 추가적인 정보를 좀 더 봤을 때 거의 지난 100년간에 걸쳐서 얻어진 지식이라는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지식이 그들에게 여기 대명사도 있고 상당히 많은 정도로 물질들의 특성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했다고 해요 자 그럼 여기 앞에 4번에 균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등장한 대명사가 받을 수 있는 그들도 없죠 이 지식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들도 지금 앞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박스에서 확인을 하면 되는데 박스에서 과학자들이 이해하게 되었다 이 부분 이해하게 된 건 무언가에 대해서 알게 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래로 내려가서 지식하고 연결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과학자들 이 댐이 과학자들을 지칭을 하기 때문에 정답이 4번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 쌤이 왜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해석을 하면서 내려와서 정답을 4번으로 도출하는 걸 보여드렸냐면 많은 학생들이 여기 이 댐을 실천에서 문제를 풀면서 못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평상시 때 대충대충 해석하는 게 몸에 배어있어서 그 다음에 꼼꼼하게 이 문장 전체를 바라보면서 문장들을 머릿속에서 언어적으로 처리하는 훈련을 안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시선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돼요 이렇게 뭔가 정보를 놓치면서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 부분에서 운이 좋게 댐을 발견하면 답을 맞추는 거고 댐을 비껴가면 헤매다가 시간만 흘러가고 여기 있는 댐을 놓쳤다면 이 디스 널리지가 앞에 없다라는 사실이라도 발견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인식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뭐 지식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갈팡질팡하다가 틀리게 되죠 지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많은 질문은 아니더라도 최소 하루에 한 질문 또는 두 질문 정도는 정확하게 이해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하루에 두 질문씩 해도 공부량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50일이면 100 질문을 공부를 하게 돼요 그렇게 해야 영어적인 감각이 떨어지지 않아요 특히 수능이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서 마음이 급해서 학생들이 그냥 문제 풀이 시간 제거 문제 풀고 틀린 문제 해설 강의 듣고 대충 이해하고 그럼 이해가 됐으면 공부가 끝나는 거죠 그 틀린 문제 그리고 중요한 문제를 다시 분석하면서 꼼꼼하게 해석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는 언어잖아요 그래서 읽고 이해를 하지 않으면 영어로 된 정보를 머릿속에 지속적으로 집어넣어 주지 않으면 영어로 된 문장을 여러분들이 읽어 내려가면서 이해하는 과정을 뇌에게 노출시켜 주지 않으면 그 감각이 점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꼭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그냥 공식으로 이 문제 유형이 지시어 명사가 앞에 없고 대명사가 연결되지 않아서 4번이 되는 유형 이렇게 이해만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직접 글을 읽으면서 내려오다가 지금 4번에서 글의 흐름이 끊기는 이 느낌 이 느낌을 느끼려고 노력하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야가 넓어져서 이 문장 전체를 바라보게 돼요 시야가 좁아져서 문장 전체를 보지 않고 듬성듬성 내려가게 되면 이런 키워드들이 주어져도 놓치게 됩니다 이 댐 만 발견해도 정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학생들이 이 댐을 발견하지 못해서 틀린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작년 수능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평가원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죠 9평에 나왔던 유형이 바로 연결돼서 수능에 등장을 했었어요